레위기 9장은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장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제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제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제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속제제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하여 사느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제제를 드리지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제제도 드려야 되지만 또 백성을 위해서 속제제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자신의 죄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 문제가 백성들에게도 역량을 끼치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느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백성들이 당할 것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예배와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예배는 조금 다른 영역이죠. 내가 한 개인이라면 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내가 가정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회사의 대표자라면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야 되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체바와 범죄했을 때 그 가정에 많은 징계가 나게 됨을 봅니다. 자식과 자식들 간에 간험과 살인의 죄가 일어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여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가족들이 다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7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천연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자식이 잘못하는 것하고 부모가 잘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끝나지만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가가 가족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장이 바람이 나고 외도를 하고 가정이 파탄되면 자기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잖아요. 상대편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잘하면 나에 속한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 혼자가 잘못하면 나로 인하여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죄의 유혹이 닥칠지라도 그 앞에 던져지는 달콤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가 또 우리 가족이 짊어져야 될 죄가 또 나를 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될 대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끝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그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증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당해야 될 고통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서 7만 명이 천연병으로 죽게 되는 것. 물론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 한 사람이 한 여자의 눈이 팔려서 범죄하니까 가정이 풍지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너 자신이 먼저 너를 위해서 속죄죄를 들이대지만 너로 인하여서 너의 범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죄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도자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지도자의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의 죄가 내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연관된 공동체에 다 미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게 영향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사단장 같으면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 밑에 속한 예하 부대의 사람들, 장교들도 자리되지만 사병들도 다 자리됩니다. 한 사람의 사병이 총기사고를 일으키면 사단장에까지 그 책임을 다 묻게 되는 것이 바로 높은 지위라는 것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속죄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죄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쏙고 그 속죄죄 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 불사르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송아지를 축여가지고 피는 재단에 뿌리고 기름은 재단 위에서 태우고 고기와 껍질은, 가죽은 저기 바깥에 가서 태우는 것을 말씀하죠. 즉, 피를 뿌린다거나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재단 앞에서 죽는 것을 말하잖아요. 제가 죽었습니다.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이제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기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의 근원이 기름 아닙니까? 힘. 모든 에너지가 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명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그렇게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태우라 이 가죽은 보통 그 짐승이 아닌 껍질이란 껍질 우리에게 껍질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껍질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내 학력, 학벌, 또 어떤 스펙, 경험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기 바깥에 다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에 보면 사도 바올이 고백한 내용이 납니다.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민, 지파요, 휘부리 중에 휘부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시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시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시도를 얻고 즉 사도 바올이 지금까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출신, 가문, 학벌, 경험들 다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죠. 표현이 배설물이지. 똥 아닙니까? 똥 여러분 똥은 가까이 둬야 됩니까? 멀리 가서 버려야 됩니까? 멀리 가서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다 태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학력을 자랑하거나 경력을 자랑하거나 그걸 자꾸 스펙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내가 서울대를 나왔느니 박사학위를 가졌느니 자꾸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가죽은 다 벗겨서 다 불에 태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재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그 냄새는 너무 독하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명암을 주는데 막 수두룩 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남들은 하나도 안 알아주는 그런 경력까지 저희가 쭉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가죽을 안 태우나 가죽을 태워야지. 목사에게 뭐 명암이 필요 있으면 그냥 어느 교회 담임 요것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학위가 있고 뭘 전공하고 어디에서 뭘 이런 거 그거는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 가죽은 여기서 태우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그 마을 바깥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즉 남들도 모르게 다 태우고 나와서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해야지 예배 인도하는 자가 자기 경험들 스펙 내세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죽이고 내 경험들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진영 밖에서 태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태우고 싶습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면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거부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사드리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은 다 태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제제가 나오고 또 번제물을 잡고 또 백성들의 속제제를 다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제제나 번제는 형식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뭐를 하느냐 하면 피를 쏟아서 번제단 밑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든지 감사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명목의 예배를 드리든지 다 뭐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무슨 예배를 드려도 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배 드릴 때 15절에 보면 그가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제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속제제나 번제나 백성들을 위한 속제제나 번제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으로 동일한 자격으로 드리는 거지 목사들은 좀 특헌의식을 주고 백성들은 좀 힘들게 박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제제나 백성들이 드리는 속제제나 다 동일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제제, 번제, 화목제 똑같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혈기를 죽이고 계속 죽여나가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말씀하신 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창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안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나 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보되면 그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됩니다. 죽이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 자꾸 내 쫓으면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분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계속 나를 죽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오,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스테반이 할 때 이를 갈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씀을 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한 자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이 선보될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주게 됩니다. 성질도 주게 됩니다. 수로본익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계속 그 여자 자존심을 끓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자의 자존심을 팍팍 끓어가지고 성질을 내서 예수님 앞에 대적하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그거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다 보면 성질이 버럭버럭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질을 내지 말고 내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 속제제, 번제, 감사제, 화목제 모든 예배에 공통된 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번제, 속제제, 화목제는 다 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를 죽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질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다 죽이고 내려올 때 아론이 뭐라는 겁니까?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너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안에 있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죽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아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제네라 이게 민숙이 6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좀 백성들에게 좀 내 마음을 전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죄, 번죄, 감사죄, 화목죄를 드려라. 너가 죽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론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복을 주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런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정반대의 뜻이 이 한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축복하다는 의미도 있고 무릎을 꿇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저주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에 저 비슷한 의미가 있음 모르는데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쓰는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이야기할 때 바라크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하기 때문에 비록 아론이 말하더라도 이것은 축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무릎을 꿇다는 것입니다. 바라크가 바로 무릎을 꿇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즉 내가 죽어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든다.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 불순종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순종한다는 것은 휘파쿠오 이 말은 상대방의 아래에서 든다 말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은 바라크오라는 말은 곁대어서 든다 말입니다. 지난해나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휘파쿠오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기 때문에 복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자세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듣는 이것이 사람을 주월했을 때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 악한자가 이 단어를 쓰면 저주하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한 동사 한 단어인데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동사가 차라고 하면 그 차에 하나님이 운전하는 것과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악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차는 똑같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앞에 주어가 누가 있는지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는 우리의 가정도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과 우리가 운행하는 것과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운행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파멸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저주 받도록 만들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무릎을 꿇지만 무릎을 꿇기보다 내가 이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면 그분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우리의 문밖에서 녹굴하고 계십니다. 너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나 너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문을 열어줘야 그분이 비로소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어주면 빨리 그분이 주인되는 것이고 늦게 열면 늦게 열수록 그분이 주인되는 것은 늦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일찍 믿은 보람은 뭐겠습니까? 일찍 믿었으면 일찍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내 삶이 달라지는데 믿기는 오래전부터 믿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을 저 바깥에 내놓고 내가 주인 행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찍 믿은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즉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하고 모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이때부터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의적인 생각을 내버리고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룩기예요. 룩기 룩기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남편도 죽었고 내가 아들도 없고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젠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가서 좀 잘 살아라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있으라 해도 가야 될 판인데 룩은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 연세가 얼마인데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아들도 없는데 나마저 당신을 버리고 떠나면 당신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걸 십니다. 우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붙들어도 도망가야 될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시어머니 제가 가면 시어머니 누가 책임집니까? 남편도 없는데 남편이 있으면 그런 말하는 건 괜찮잖아요. 손자로도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데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듯 믿습니다. 룩기 2장 4자로 보면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죽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임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의 예를 대해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요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이런 인사를 주고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마음에는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또 종들이 요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인사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인사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시기한 마음이 있고 은근히 비꼬는 그런 도가 있잖아요. 또 주인은 종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보아스는 종들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종들도 주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땅 샀다고 자랑만 하지 밥 한 끼 안 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샀으니까 불러가서 잔치하고 하면 아이고 당신은 땅 좀 더 많이 사라고 할 텐데 땅을 사고 자랑만 해도 되고 밥 한 끼도 안 사고 이소를 싹 닦아버리면 미워서라도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아스가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보아스는 잘되면 잘될수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도 잘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듯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이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했으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듯이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들더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이라는 개념이 좀 틀리죠.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출시하는 것,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돈이 많은 건 복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권력을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쓸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게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나 불안한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지면 복이 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지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출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건 복이 되지만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에게도 저주가 되고 백성들에게도 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돈, 권력,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항상 장세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우리는 하나님이 돈 뭉탱이 하나 딱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돈을 안 주고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주신 복이 말씀이 복이잖아요. 말씀.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잖아요. 그 말 듣는다고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덕담에 불가함이 덕담에 부자 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많이 하지만 듣기는 좋은데 그 말 한다고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루 백번씩 반복해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가지고 나는 1등 할 거다 1등 할 거다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복을 빌어준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려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론이 한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복이 되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이 한 말은 아론이 그냥 덕담으로 한 말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한 말이고 내가 한 말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조심스러운 것은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성경도 약속하지 않는 그런 헛된 약속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만 전해야 되지 그러면 그것을 복을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약속하지 않는 것을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라. 기독신문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웬날 국민을 보면 그렇잖아요. 광고에 보면 불의의 종, 능력의 종 여기 오면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완전히 웬날 시장 약장 출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간다고 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좋은 호흡의 경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냥 인간의 바람을 가지고 계속하면 더 끝하면 될 수 있는데 실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제사장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중에 속죄죄, 번죄, 화목죄 이거는 다 같은 예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신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실체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슴을 뜨겁게 하든지 눈물이 나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는지 어떤 방식이든 이거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시간마다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량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속제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외생각들을 다 묻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좌정하물이나 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